두리또방 두리또방 오빠야 오늘 몸이 따뜻해서 더워 저울엔 참 좋은데... 지금 너무 더워... 난로가 위에 올라와있어... 겁나 따뜻해... 근데 더워... 왜? 이 소리 싫어? 왜? 나 왜? 왜? !! !! 나 3ft 6 dan 7 싸우지마 싸우지마 왜? 왜 불렀어? 아빠 뭐야 이거 너 못 잡으니까 괜히 기지개 피는 척 하는거지 배달 왔다 배달 왔다 배달 왔다 밥 먹자 아빠 맘마 왔다 아빠 맘마 아빠 맘마 아빠 꺼야 너네 먹었잖아 한 손으로 꽉이 진짜 힘들네 너가 뜯어봐 맛있겠지 안되네 이거 안되는데 맛있겠지 아빠 꺼지롱 야 이거 고양이들이 환장하는거 아니냐 새우 낙지 밖에서 살면 뭐 먹고 살라 그랬어 쪼리야 쪼리야 맛있겠지 곱창 집에 술이 없어 이걸 술 없이 먹어야 돼 쪼리야 저번에 민증 만들어줬잖아 나가서 술 사와 소주 한병 사와 무시해? 술 사오라니까 거길 들어가 딸이 사와요 딸이 곱창 봐라 낙지 봐라 낙지 밥 먹자 밥 먹자 왜 간 봐 seine her back 뺏겼잖아 아 빨리 한번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뭘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